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교대 쌀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나는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도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한다. 일단 접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려야지. 시원시 30분은 이제 등산 참섬회로 세우시네요. 자 여기는 지금 참셈입니다. 놀라우고 보이시죠? 이게 참셈회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원하네요. 아직까지는 시원하지 않으시네요. 치료 중입니다. 여기는 지리산 찬샘입니다. 이 시각 11시 56분 손희봉 해발천 312m 도착했습니다. 다른 분이 좀 나죠? 네, 많이 납니다. 친구. 침착까지 들어줘라. 괜찮겠습니까? 시청자분들은 가슴소에 있습니다. 네, 괜찮겠습니다. 이 날개를 활짝 펴도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고맙습니다. 서기가 장성옥 선정입니다. 다른 아름다운 나비 보호사 비교부 파이팅! 일정 남성옥 선정옥 선정입니다. 흑흑냄 전주에서 왔습니다. 지금 지리산 장통목에서 출발했는데요. 다음 우리가 갈 때 어디죠?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천황봉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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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incere, Sonny, what's so true, I love you Sonny, thank you for the sunshine, okay, let's be broken Sonny, thank you for the love you brought my way You gave to me for all and all and now I feel Don't be torn Sonny, what's so true One more time ago, my father went to bed That's the idea that I can't say I can't say That's true, it's like 50 million dollars 50 million dollars You can't say I'm going to mention 200 million dollars to this But it's not a lot, it's not a lot 여기는 재석뽀입니다. 아 재석뽀 너무 좋아! 여기는 재석뽀! 여기는 재석뽀! 여기는 재석뽀! 여기는 재석뽀! 여기는 재석! 여기는 재석뽀! 여기는 재석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3월 12일날 백무동에서 올라오는 천왕봉길은 올 수 없었지만 오늘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지리산 천왕봉 아주 그냥 끝내줘요. 생애 처음 와본판인데. 접어왔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광경우려 합니다. 너무 좋고 햇빛도 안 나고 날씨도 너무 바쳐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오늘 산타기 좋은 날씨고 지리산 천왕봉 도전했습니다. 닉네임이 뭐예요?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이 뭐예요? 몸부림이 뭐예요? 몸부림이 뭐예요? 몸부림이 뭐예요? 몸부림을 거 좋아해. 몸부림이 뭐예요? 천안공입니다 천안공 몇 번 왔습니까? 천안공 두 번 왔습니다 두 번 왔어요? 네 30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30년 만에 제가 천안공 변화가 왔습니까? 변화 있죠 천안공아 내가 왔다 보고 싶어 내가 왔다 날이 없는 척 들려게 내 힘을 그려보련다 바람아 울어라 내 몸을 날려주련다 하늘아 울어라 내 몸으로 떠나가련다 바람아 울어라 내 몸을 날려주련다 하늘아 울어라 내 몸을 날려주련다 내 몸을 날려주련다 내 몸을 날려주련다 대국에서 대리키 바꾸고 하산한답니다 혼자 외롭습니다 내 몸을 날려주련다 갖고 싶어도 갖고 싶은 보고싶어도 보고싶은 진정! 파이팅! 일정! 하루 종일 카페 1 갤러 1 갤러 2 갤러 5 갤러 차라리 나를 미워해 이제 그만 내게 미련 보이지만 두근두시 넌 너를 절지마 너의 어떤 별일까 여린아 여드랑 너를 욕하지는 말 잠시 너를 위한 이별을 택한 거야 예진아 내 사랑이 너를 대하는 거야 잊지 않을 거야